자 이제 총평에 의해서 전문항 해설로 들어가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페이지 이후 또 4페이지 특히 킬러니 중킬러니 이런 문항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가랑비에 어쩌는다고요? 이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데서의 잔실수? 이거 실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실력이라고 그리고 평소의 습관이 여기서 들통이 난다는 것 그래서 절대 여러분 1, 2, 3페이지 틀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것을 찾는 아주 좋은 기회라서 아까시 바라고 아주 간단한 것들은 선생님이 짧은 멘트로 진행하지만 자 뭔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낼 부분들은 이렇게 문제에서 핵심 상황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운동에서 운동 방향과 힘에 관한 방향에 관한 얘기죠. 특히 둘째 줄에 속력이 느려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방향의 힘이다 반대방향의 가수도 방향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디귿번은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이 근혜의 진자운동 이 경우는 떨어지면 속력이 분명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등속도는 틀렸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기업번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 자 우리 핵반응 그러니까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핵반응 전의 질량보다 핵반응 이후의 물질들의 질량이 더 작습니다. 이때의 질량 결손값이 바로 뭐가 돼 있는 거냐 그게 바로 핵에너지예요. 질량 결손 에너지가 핵에너지랍니다. 특성대사 이론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응 전후에 보존되는 건 두 가지 질량수 보존 그리고 전화량 보존 산수하는 것은 절대 실수 용납 안 됩니다. 나머지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전자해파의 이용 이 얘기를 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전자파 영역에서 바로 전파 영역을 이용한 무선통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나 같은 경우는요 바로 광통신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다는 신호등을 본다는 것은 가시광선을 인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번의 자외선이 아니라 전파 영역을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 4번은요. 우리 이제 가장 우리 실생활에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죠. 바로 소리의 간섭 얘기한답니다. 소리의 간섭. 자 보강간섭이 있고 상상섭이 있는데 일단 보강간섭 우리 실생활에 교과에 나온 내용 초음파. 초음파는 들리지 않는 소리죠. 한 초음파도 소리입니다. 안 들리지만 초음파의 보강간섭을 이용하는 초음파 쇄석술. 그래서 우리 장기 내 어느 한 지점에 보강간섭으로 중첩을 시켜 그럼 쎄기가 쎄지겠죠. 그래서 알갱 같은 것들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분쇄시키는 자 이것은 초음파의 보강간섭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상세한섭 이용은 바로 우리 최첨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바로 소음제거기술. 이어폰에도 요즘 많이 이용된답니다. 상세한섭이란 위상이 반대인 것이 중첩이 될 때 상세한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번은 상세가 돼야 되고 니엔드그슨 오케이. 이 간섭현상의 바로 파동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물질도 물질파도 바로 이런 간섭실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은요. 자성 얘기죠. 자성체. 자 반자성 상자성 강자성체. 이때 두 가지 특성의 분류가 있죠. 외부자기장과 반대로 자기가 될 거냐. 그것은 반자성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외부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가 유지가 되는 것.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자기화가 사라지고 원상복귀되는데 강자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넷째 줄이 있나요? A, B를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수없이 나타냈다. 두 개 중에 하나씩 찝으라는 겁니다. 이때 실험 결과를 보니까 A 사이에 자석과 A가 밀리니까 A는 반자성이고 B는 상자성이다. 상자성은 자석 갖다 대면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번 1번만이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아 여러분 정말 이런 이런 거를 틀려놓고 여러분들 그냥 억울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개선하셔야죠. 실전장 가면은 이런 실수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물리한 만큼은 쌤이 시키더라도 하세요. 에너지 주니 그래프가 없으면 그리세요. N의 주니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럼 에너지 양자와 얘기 나오면 반드시 이걸 써놓고 하세요. 자 이것은 전자의 에너지고 에너지 전의 시에 이동 시에 전의 시에 흡수방출하는 에너지 주니차. 전자의 에너지 주니차는 광자에너지입니다. 광자에너지에요. 전자의 에너지 주니차는 광자에너지입니다. HF H 곱하에 람다 번에서 반드시 꼭 써놓고 하세요. 특히 왜 써놓고 하는 거냐. 이 람다에서 실수가 잦아요. 제가 그렇게 수업 중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 지금 흰 분필은 문제 제시된 거고 색분필이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발 반드시 꼭 이렇게 기록하고 하세요. 이거 쓰는 거 몇 초 안 걸려. 한 1, 2초면 돼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막 눈팅하고 이렇게 와서 실수하는데 국가고시에요. 이 중대지한 이 중대한 국가고시 수능고사를 눈팅으로 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급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부터 버릇 잘 잡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 주니차가 제일 크네. 그럼 딱 보면서 파자의 제일 짧으네. 제일 짧게 그려놓은 거예요. 람다, D 이렇게. 주니차가 제일 장래 보면서 장래 제일 파자의 기네. 대빵 크게 람다 써놓는 것입니다. 왜? 선지에 지금 람다가 쓱 한눈에 보일 테니까. 그리고 특히 이 A와 D 혼동 잘해요. 아 A와 D가 혼동 잘합니다. 왜? 비슷해 보이잖아요. 실전 봐봐요. 더 많은 현상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도 평소에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 자기가 직접 그리고 람다, D. 이래야지 을 풀면서 람다, D, B.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급한 심의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맞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보면서 보면서 A 빼기 B 이게 A 빼기 B는 C 즉, 주니차가 A 빼기 B가 C가 맞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A 그 다음에 B에 대한 주니차 그럼 이게 남네. C 보면서 분모예요. 오케이, 맞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